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참원 16장에서 2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늘의 인생 법칙은 우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위한 어떠한 발버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경영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과 삶의 내용은 각자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법칙으로 규결됩니다 인생들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화를 당하는 것,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생들이 스스로 경영하여 바벨탑을 쌓는다면 결국 그 모든 경영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사람이 제비를 뽑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열두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셋째 다위시대 때 찬양대의 직임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넷째 요나는 제비에 뽑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섯째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섯째 가론 유다를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가장 합당한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용사 중의 용사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서야 취할 수 있는 것이 성인데 성경은 노하기를 더대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가 되는 것보다 그리고 심지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은 그 어려운 공성전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대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남을 대접하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누군가에게 정치적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밥을 사면서 공개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공개한 바르신레를 들 수 있습니다 이후 역사에서 보면 이웃과 선물을 나누며 기뻐하는 일을 절기로 만든 일이 있습니다 부림절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숨을 건 노력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 전체가 다시 살게 된 이 날을 유다인들이 기념하여 부림절로 지킵니다 부림절을 지키는 방법은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너그럽고 공개하기를 좋아해 사도 요한에게 큰 칭찬을 받은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전도인들이 오갈 때 먹이고 재우고 여비도 보태주며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가이오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진 전도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 하나같이 가이오를 칭찬하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며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은 가이오처럼 전도인들을 비롯해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받는 지혜로운 복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약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반모퉁이 일부와 포도나무 일부 열매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에서 크게 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상금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내와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학교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를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오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오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추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이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유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은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가 아니여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경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넣지 못하고 혀가 폐약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죄파를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규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문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자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혁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않아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지즘 같고 그의 은택은 풀류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우와께로서 말미압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우와께 꾸어들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이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여우와를 경여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여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래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음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풍행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질약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오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상식업원에 넘는 한ποι가 상상식업원에 Beautiful 뚜껑Cameraman 상상 상상 mt 아 감사합니다.